율장과 경장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장과 경장에서 다섯 제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장에는 초전법륜경과 모아의 특징경이 합쳐져서 있고 경에는 초전법륜경과 모아의 특징경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초전법륜경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팔정도와 그리고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멸성제와 그리고 도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한 성스러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오용나게 가래로 이어지는 탐욕이 없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 그리고 집착과 번뇌가 소멸되어진 상태 그리고 집착을 포기하고 여인 상태 그리고 가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가래가 없는 이억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상태란 바로 어떠한 상태인가 를 설명한 것이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차린 삿띠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삿띠를 했을 때 염호의 상태가 되고 염호가 짙어지면 바로 이억의 단계가 오고 이억의 단계를 그쳐야지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란 바로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성제란 무엇인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도성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바로 팔정도를 설라시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초중 법륜경에서 이미 중도에서 한번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성제 고집 멸도에서 다시 팔정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도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 길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경에서 두 번을 팔정도로 설명을 할 정도로 팔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는 앞에서 제가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도성제는 바로 팔정도를 의미한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 법륜경에서는 이 법문을 듣고 중도와 사성제 법문을 듣고 꽃냔다가 바로 연기법을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조건 지어진 것으로 일어난 것은 조건 따라서 사라질 뿐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법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꽃냔다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바로 안냐 꽃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냐라는 것은 청정한 눈을 가진 꽃냔다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맛작가 빠아따나 숫다를 듣고 최초로 다섯 동료 중에서 최초로 깨달았는 사람이 바로 꽃냔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냐 꽃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이구 율장에서는 보면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경에는 따로 무화의 특징 경이라고 따로 있지만 율장의 큰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 꽃냔다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죠. 6명인데 6명이서 6분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있는데 3명이서 수행을 하면 3분이서 바깥에 나가서 탁파를 해서 음식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얻어온 음식으로 6명이서 나누어서 그렇게 먹고 수행하는 분들은 계속 수행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량을 탁파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고 율장에는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4명을 이렇게 탁파를 하면서 수행을 해서 경에는 무화의 특징 경으로 나타나 있는 아낫다라까나 숫다가 설명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무화의 특징 경에 대한 법문은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바로 무화의 특징 경은 뭔가 하면 우리 오언에 대한 법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언이 바로 무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화의 특징 경의 바로 핵심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무화의 특징 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화다. 그리고 만일 물질이 잘하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질은 무화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무화의 핵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면 넓지 말아라고 하면 넓지 말아야 되고 아프지 말아라고 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무화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넓지 않기를 바라지만 넓어져 가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병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이러한 물질은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느낌이나 상의나 인식이나 의도나 그리고 알아차림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 바로 오온에 대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이 오온에 대한 법문이 바로 무화의 특징경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에는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이 분리되어 있지만 바로 율장에서는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이 합쳐져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나머지 네 명도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경과 율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냥다와 바빠와 빠띠나 그리고 마하나마와 아사지가 청정한 눈이 생겨서 아라한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제자가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여섯 명의 아라한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크나큰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율장과 경장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율장에는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이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율장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율장에서 선임들은 왜 승행위를 못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스님들에게 승행위를 금지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이 전부 국가 소유, 즉 왕의 소유로 되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비구가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바로 밤마다 이 자식을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네게 출가하는 것은 막지를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재산을 왕에게 그냥 뺏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발 자식 하나만, 후손 하나만 낳아주고 네가 출가를 하든 뭐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어떠한 것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거절거절하다가 그럴 수가 없다. 비록 계율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행자가 승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하다가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비구가 그 비구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하루 일가 중에 하나가 이 스님들에게 자 오늘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한 비구가 보이지를 않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비구는 어디를 가고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사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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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을 맺습니다.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계유를 만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비구들은 승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계유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율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비구나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과연 이것이 바라이제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비구니들은 항상 도적대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비구성가 부근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비구니가 조금 더 깊은 숲속에서 혼자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도적대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비구니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승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계유를 금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라이제를 지었다. 그래서 이 성가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 비구니에게 네가 성폭행을 당할 때 너의 느낌은 어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냐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 있었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비구니가 답을 합니다. 저는 즐거운 느낌은 없었고 오직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그러한 것은 바라이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단에 그냥 머무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직 비구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구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비구가 어느 한적한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강 옆에서 이렇게 낮잠을 잤는 모양입니다. 바위 위에서 그런데 그 옆에 목욕을 하고 있던 여자들이 이 비구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성관계를 맺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비구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찾아왔겠죠. 와서는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무엇을 묻는가 하면 이 비구에게는 자 진정으로 네가 성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비구는 저는 정말 성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러한 성폭행을 제가 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너가 의도가 없었다면 너는 바라의 죄가 아니다. 성단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장에는 이러한 성행위를 다루는 문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성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봤을 때 성행위를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의도 없이 했느냐 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 그 비군위에게 물었듯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도 그리고 느낌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바라의 죄에 속하는지 또 바라의 죄에 속하지 않는지를 구분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성행위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원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행자에게는 제외지만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마라 무조건 성행위를 하지 마라 성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했는지를 이러한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의도와 그리고 느낌을 더 중요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깨달음을 얻으면 아라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가 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BBS 불교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전법륜경 율장에 나오는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을 묶어놓는 것이 큰 바퀴를 굴려는 이야기라고 율장에는 되어져 있고 경장에는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이 분리되어져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전법륜경과 무화의 특징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듣더라도 이 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 갑니다. 율장과 경장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져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